자 이제 교재 112페이지 보겠습니다 112페이지 축적변경이라는 주제는 토지이동 중에서 단일주제에서 가장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 앞에 했던 주제는 이제 복합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축적변경이 이 단일주제로도 독립된 한 문제가 출제할 만큼 방대한 주제입니다 자 이제 볼게요 축적변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축적변경 축적변경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노량진 동에 노량진 동이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이 이만큼이 지금 산 임야대장 임야대 등록지라는 거죠 그럼 산으로 표시 안된 지금 이 지역의 노량진 동 토지는 토지 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겁니다 토지 대장하고 지적도에 이제 등록된 토지인데 그러면 이제 오늘 첫째 시간에 토지 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축적이 지금 얼마가 있느냐 하면 7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제일 정밀도 높으면 500분의 1서부터 제일 정밀도가 낮으면 6천분의 1까지 그러면 이 7가지 축적 중에서 6천분의 1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은 정밀도가 낮은 축적 아닙니까 그럼 이 지역에 지적 민원 분쟁 관계가 자주 생기기 때문에 이 지역의 토지를 갖다가 새로 측량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 얼마의 축적으로 측량 들어가느냐 정밀도가 낮아서 새로 측량 들어가니까 500분의 1로 종전에는 얼마로 있었느냐 6천분의 1 작은 축적을 갖다가 큰 축적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걸 법률용으로 축적 변경 그럼 새로 측량 들어간다는 거죠 500분의 1로 새로 측량 들어가면은 자 종전에 토지 대장을 갖다가 새로 작성하고 측량 새로 했으면은 땅의 경계가 새로 그려지고 면적값이 새로 정해지고 지번도 물론 새로 정해요 자 토지 대장 새로 작성하고 지적도도 새로 만들어주고 종전에 없었던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걸 반드시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 했던 주제를 거꾸로 경계점의 좌표는 일반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해주지 아니한다 토지개발사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지역과 두번째 축적변경측량지역이 지금 이걸 지칭하는 겁니다 이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관리해야 된다 자 그러면 개념에서 이제 이해하셨으면은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축적변경은 노량진동 땅에 지적도에 등록된 땅만 축적변경의 대상이 되지 임야도에 등록된 땅은 축적변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첫번째 개념에서 기억할 것 자 두번째 축적변경이라는 걸 욕을 하려면은 욕을 하려면은 욕을 하려면은 절차적 요건이 필요한데 그 절차적 요건이 세가지 요건입니다 먼저 동의받아야 됩니다 두번째 축적변경사업 의결이 나아야 돼요 의결 세번째 승인 떨어져야 돼 세가지 필수함기사항 동의, 의결, 승인 자 동의는 소유자한테 받아야 됩니다 정족수 기억 3분의 2 이상의 동의 자 두번째 의결 어디에 의결 받는지 기억 축적변경위원회 축적변경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 이상 10인이네 단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은 유원의 2분의 1 이상은 누구를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있냐면 토지 소유자를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지적 전문가로 그래갖고 소유자 2분의 1 이상 나머지 지적 전문가로 해서 5인 이상 10인의 축적변경위원회를 결성하면은 이 축적변경위원회의 사업 의결이 나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번째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누구의 승인이냐는 시, 도, 지사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이 세가지 사업 절차를 꼭 암기 숙지하시고 자 그러면 이 세가지 절차 이제 요건 갖췄으면은 이제 사업 절차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사업 절차는 자 동의의결 서울특별시장의 사업 승인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동작구 노량진동 땅을 동작구 청장이 새로 측량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 이제 그게 축적변경 사업 절차입니다 자 이제 사업 절차 이제 들어갑니다 자 첫번째 서울특별시장의 사업 승인이 떨어지면 지체없이 노량진동 사무소 자 동작구청 게시판에 사업 들어간다고 알려야 돼요 그걸 시행 공고 이렇게 부르면 돼 자 사업 시행 공고 기간 아셔야 돼요 20일 이상 사업 시행 공고 20일 이상 내야 돼요 사업 시행 공고 나면은 이제 두 가지가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자 축적변경 사업 시행 공고 사업 시행 공고 나면 지적공부 정리 요구를 금지시킵니다 즉 축적변경 사업 들어간다고 새로 측량 들어간다고 사업 시행 공고 나면 구청 지적가에서는 대장 도면 정리하러 민원인들이 민원 신청을 하면 그 민원 신청을 갖다가 올스톱 시킨다는 겁니다 받아주지 아니한다는 행위를 지적공부 정리 정지 이렇게 부릅니다 언제 정지 되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행 공고 나면 정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 공고 나면 축적변경 이 사업 시행 지역 내 땅 소유자들 있죠 이 땅에 현지 땅에 가보면 주황색으로 막 말뚝이 골목마다 다 박혀 있어 그게 뭐냐면 소유자 점유자가 본인이 사용하는 땅과 인접하는 땅을 어디에다 사용하는지를 갖다가 경계점 표지를 갖다가 설치하도록 소유자 점유자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사업 시행 공고 나면 며칠 내 설치하는지 샤문이 잘납니다 30일이네 30일이네 그럼 대방 숫자가 나오니까 기억하셔야죠 시행 공고 20일 이상 시행 공고 떨어지면 지적 공부 정리 정지되고 소유자 점유자는 본인의 땅과 인접하는 땅을 어디에다 사용하는지를 지상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지상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면 이제 현지에 축적변경 측량을 하러 오면 되겠죠 그럼 축적변경 측량은 자 필지에 좌표를 이제 서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무슨 측량으로 하느냐 하면 경위 측량으로 실시합니다 경위의 경위 측량으로 축적변경 측량을 이제 하게 되면 경계점에 좌표를 이제 결정하겠죠 그래서 토지 표시를 결정합니다 토지 표시 그리고 새로 결정된 이 토지 표시를 지범별 조서 작성합니다 지범별 조서 작성을 다 하고 나면은 지범별 조서에 축적변경 측량 전의 토지대장 면적하고 지금 측량을 해서 지범별 조서가 나왔으니까 새로 등록될 토지대장의 면적값이 지범별 조서에 나오겠죠 그런데 그 기록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축적변경 전 토지대장의 면적 보다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걸 면적 증감 처리를 해줘야지 면적 증감 처리는 청산 절차 이렇게도 부르죠 이 용어에서는 시험은 잘 안나요 청산 절차라는 용어는 안나고 제가 웬만하면 법률 용어를 써드리는게 이 용어로 그대로 나니까 청산 절차 밟는 걸 면적 증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면적 증감 처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사업금 맞췄다고 확정 공고 내면 돼 확정 공고 내는 시점이 축적변경 사업 시행지역 내 땅의 지번이 지목이 경계가 면적이 새로 정해지는 것으로 본다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사업 시행 공고가 나오면 지적 공부 정리가 정지가 되었으니까 확정 공고 나왔으니까 새로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 새로 정해졌으니까 이제 지적 공부 정리를 이제 이거 풀리겠죠 지적 공부 정리 이제 해주면 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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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사업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남아있어요 이것만 마무리 하시면 돼요 축적변경에 따른 면적 지번별 조세 축적변경 측량 전 면적과 새로 등록할 면적에 차이가 있으면 면적 증감 처리해야 되는데 청산발부로 가볼게요 청산발부로 갈 때는 먼저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냐 제곱미터당 금액부터 제곱미터당 가격부터 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뭘 내느냐 제곱미터당 가격 조사를 어디에서 하고 가격을 어디에서 의결해 주는지 제곱미터당 가격은 축적변경 사업 시행 공고일 기준으로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조사합니다 축적변경 사업 시행 공고일 누랑진동 토지 가격을 갖다가 동작구청장이 조사를 한대요 자 조사에서 축적변경위원회에다 제출하면 축적변경축변위에서 제곱미터당 가격을 의결해 줍니다 자 이거를 까꾸루를 갖다가 두 번이나 문장을 물었어요 조사를 축적변경위원회가 하는게 아니라 조사는 지적소관청이 의결은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이거를 이제 주의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그럼 제곱미터당 가격이 나왔으면 제곱미터당 가격 20만원이야 그러면 제곱미터당 가격 곱하기 필지별 증가된 면적 곱하기 작업 필지별 감소된 면적 곱하기 작업을 해야 청산금이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자 산정작업 해주면 되겠고 산정작업이 다 끝나면 청산금 산정작업 다 끝나서 필지별 내야 될 액수 받을 액수 지급할 액수가 결정됐다는 걸 공고 열람 시켜 줘야죠 자 며칠 이상 공고 열람 시켜 주도록 돼 있냐면 15일 이상 공고 열람 시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자 개별 땅 소유자들이 내 땅 면적이 새로 측량 구청에서 땅을 새로 측량했다는데 면적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늘어났으면 늘어난 만큼 돈을 소유자가 얼마 내야 되는지 면적이 구청에서 내 땅을 측량했다는데 줄어든 소유자는 줄어든 만큼 내가 돈을 구청으로부터 얼마를 받을 수가 있는지 그걸 개별 소유자들이 알 수 있도록 통제해 줘야죠 자 그 통지는 자 두 가지입니다 납부 수령 내라고 통지 보내는 거지 뭐 이건 주겠다고 통지 보내는 거지 뭐 그 통지 자 이제 갑니다 청산금 결정 공고 한 날로부터 공고 열람 기간은 15일 이상인데 청산금 결정 공고 열람일로부터 며칠 내에 통지 하도록 돼 있는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거 통지 몇일 7일 7일 아닌가 이 청산금 결정 통지는 20일 자 갑니다 자 납부고지 받은 소유자들은 이제 돈을 면적이 새로 구청에서 측량해갖고 당신의 통일에 등록할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돈을 200만원 내라는 통지 받았죠 자 그러면 내란 통지 받으면 6월 내에 납부하는 겁니다 6월 자 그 다음에 수령 통지는 자 당신의 땅을 구청에서 새로 측량하는데 면적이 줄어들으니까 200만원을 주겠다고 통지 보내준 거지 뭐 그럼 이건 몇 월 이내 구청장이 주도록 돼 있냐 6월 이내 자 납부 수령 모두 6월입니다 종전에는 납부 3월이었는데 이게 지금 법이 개정돼서 6월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시험 출제하는 사람들은 새로 바뀐 법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뀐 개정이니까 6월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청산금 납부고지 수령 통지에 대한 불복 신청을 갖다가 이의 신청 이렇게 부릅니다 이의 신청은 청산금 납부고지 수령 통지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적소관청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 되고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청산금 자 거둔 돈을 갖고 지급을 해줬더니 남는 돈이 있어요 초과 어이 거둔 돈 갖고 지급을 해줬는데 빵꾸가 난 겁니다 다 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초과액 부족 생기죠 요거는 지자체 재원으로 남는 돈 지자체 수입 부족분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화 과정 마지막 이었는데 청산 절차 축적 변경은 왜 이걸 한 번쯤은 정리해야 되느냐 하면 2년에 한 번 정도 3년에 한 번 정도씩 독립된 문제로 한 문제 배당이 꼭 떨어지는 주제니까 지금 마지막 과정에 정리해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적 변경 사업 들어가려면 동의 의결 승인 소유자 3분의 이상 축적 변경인의 의결 시도이사 승인 승인 떨어지면 서 시행 공고 20일 이상 시행 공고 나면 대장 도면 정리 구청에서는 정지된다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 공고 날날부터 30일 이내 본인의 땅과 인접하는 땅을 땅위에 어디에 사용하는지 경계점 표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현재 측량 기사가 축적 변경 측량 할 때는 좌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측량으로 경위 측량으로 측량한다 그래서 토지표 이상 결정하고 지번별 조서 작성을 하면 면적 증감 처리 해 줘야 된다 면적 증감 처리 할 때 제곱미터당 가격 조사는 지적소관청에서 의결은 축적 변경인 거꾸로 시험문제 출제된다 자 그 다음에 제곱미터당 가격 증가된 면적 감소된 면적을 곱하기 작업해서 청산금 산정 작업을 해주면 청산금 다 결정됐다는 걸 공고 열람 15일 이상 시켜주고 개별 땅 소유자들에게 우편물 dm 발송을 20일 내 하라는 거죠 그러면 청산금 납부고지 수령통지 받은 사람은 납부 수령이 3월 6월에서 모두 다 뭘로 통합되었다 6월로 다 바뀌었다 납부도 6월 지급도 6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청산금 납부고지 수령통지 받은 자가 불복 신청 이의 신청할 때는 몇 월? 1월 그 다음에 청산금 남는 돈이 있으면 어디에 수입? 지자체 부족분이 있으면 어디서 부담? 지자체 그럼 청산금 지급 수령 업무가 다 끝나면 축적 변경 사업금 마쳤다고 확정 공고 내야 된다 확정 공고 시점이 토지 이동 시점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정리해야 되는 게 등록사항 정정 119페이지 볼까요? 자 119페이지 보시면은 자 그러기 때 118페이지 이제 24의 기출문제가 있죠 24의 기준으로 이제 그게 정답이 4번이 틀린 게 4번이 나오는데 이제 현행법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정답 없음이 되는 것이지요 네 보세요 4번 축적 변경했다는 청산금 납부 고지 받은 자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된다 이게 현행법으로는 맞는 얘기 24의 그 당시 법으로는 3월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이게 맞는 얘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 원문을 갖다가 현재 법으로 하면 정답 없음 이렇게 이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119페이지 등록사항 정정 보겠습니다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배에 등록된 사항에 잘못이 있을 경우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의 신청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고치는 행위를 등록사항 정정 이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 정리할 게 무엇을 정리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거기에서 동그라미 2번 정정으로 토지 경계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인접 토지 경계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동그라미 2번에 형황펜치시고 그 다음 줄에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만 형황펜치세요 자 그걸 정리해 주시고 3번 동그라미 소관청이 등록사항 정정하는 경우 정정상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 형황펜치시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지적공배에 건들리면 등기 자료 갖고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등기 자료 그 다음 줄에 형황펜치시고 만약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데 미등기 토지라면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형황펜치셔야지 등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교재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120페이지 자 중단에 이 지적소관청에 직권에 의한 정정 이렇게 나오죠 별표 해 두시고 정리해 두셔야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A번서부터 I번까지 알파벳으로 해 놨죠 그거가 시험문제 단답으로 자주 출제합니다 그걸 정리하려면 이렇게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라고 했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법에 정해진 사유는 국가 공무원이 실수를 했거나 지적소관청 자신이 실수를 했거나 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하더라도 민원인들에게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 직권 정정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그걸 풀어낼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교재 여러분들 어디로 넘겨보시느냐 하면 뒤로 넘겨보세요 123페이지 자 거기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 앞에 지문 정리한 거 다시 거기에 이제 세분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1 제목이 등기된 토지 소유위권에 관한 사항 정정 나왔으니까 앞에서 등기 자료라고 형광편 치셨죠 그럼 기억번에 등기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상증명서 등기 전산정보자료 자 그 다음에 2번 미등기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 이렇게 제목이 나왔으니까 미등기 토지 아까 정리했죠 미등기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은 등기 자료가 없으니까 가족관계 기록사항증명서라는 단어만 찾아내면 되네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자 넘겨보세요 자 규제 125페이지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정리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정리에서는 자 이제 이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게 토지이동 이라면 토지의 이동 이라면 자 요 토지이동 사유가 생기면 이 토지이동 사유가 생기면 그걸 지적공부에 정리 작업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이동 사유가 이제 배웠던 건지 한번 다시 한번 연습 땅을 갖다가 처음 등록하는 토지이동을 신규 등록 지적공부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을 토지대장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토지이동 부르고 지적공부 토지대장 하나를 두 개 이상의 토지당으로 만드는 걸 분할 두 개 이상의 토지대장을 하나의 토지당으로 만드는 걸 합병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용도 바꾸는 걸 지목 변경 지적공부의 소재 지문 지목 면적 기록되어 있는 거 받아되어서 없애는 걸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지적도의 정밀도가 낮아서 그걸 새로 측량해 주는 걸 축척 변경 지적공부의 오류사항을 바꾸는 걸 등록사항 정정 이렇게 부르는데 그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하면 그걸 지적공부에 정리해 줄 때는 민원 신청을 받아 정리해 주고 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정리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민원 신청으로 정리해 줄 때는 누가 민원 신청하도록 되어 있냐 토지 소유자가 민원 신청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셔야 시험 문제 들어갑니다 소유자가 민원 신청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신청의 특례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언제는 소유자가 신청 못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토지 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이동은 토지 개발 사업이 법에서 14가지 사업을 법에서 의시를 들어 놓고 있는데 토지 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얘기가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용어 농지 구획 정리 사업 시행적이라는 용어 택지 개발 사업이라는 용어가 토지 개발 사업입니다 토지 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이동 신청은 특례라는 건 소유자가 특별히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없고 누가 신청하도록 만들어 놨냐면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특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토지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은 누가 한다 사업 시행자 이 자리에 그러면 소유자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개발 사업이 있으면은 토지기 이동 신청뿐만 아니라 신고도 해야 돼 신고 신고는 뭘 신고해야 되느냐 사업 들어가면 사업 들어가고 나서 공사 들어갔다는 착수 공사 받기는 변경 공사 끝마쳐지는 완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내 신고하는지를 시험해서 묻습니다 15일 자 세 번째 토지 이동 시점을 아셔야 돼요 토지 이동 시점이 언제인지 토지 이동 시점은 공사 중공된 때 토지 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 이동 시점은 공사 중공 시점을 토지 이동 있는 것으로 본다 법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마무리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는 걸 자 이번에는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걸 일컬어서 법률용으로 자 이번에는 대위다 이렇게 불러요 신청의 대위다 그럼 소유자를 대신해서 이제 신청하는 대위 신청의 경우가 법에서 네 가지 대위 신청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로 간혹 가다 출제하는데 시험에서 올해 시험에는 제가 뭐 안 난다고 찍어드리고 공부를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시험 문제 기출문제에서는 중요했었는데 올해는 뭐 여러분들 굳이 안기는 안 하셔야 될 겁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 이동 신청은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재의 경우는 관리인이 대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행정기관 지자체 장이 대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채무자의 토지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전에 단답으로 기출문제 많이 났던 거기 때문에 예전 문제 푸는 데서 의미를 두시고 올해는 난이도를 늘려서 아 이런게 있구나 정도로 아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신청 직권으로 이제 지적공부 정리하는데 지적공부에 이제 뭐를 정리하는지를 볼게요 지적공부에 이제 정리할 때는 두 가지 정리하죠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소유자를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 정리와 토지 이제 소유자 정리가 있는데 이제 이 지적공부 정리에서는 이제 토지 소유자 정리 쪽을 갖다 시험 문제 잘 냅니다 자 단어는 이제 간단한데 지적공부에 토지 소유자 정리는 자 이제 보십시오 대장이라는 게 지적공부고 등기세 등기 자료가 있으면 소유자 정보는 권리에 관한 정보니까 등기 기준으로 대장을 정리해야 되니까 지금 지적공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적공부에 소유자를 갖다가 변경하려면 변경 정리하려면 반드시 어떤 자료에 따라서 변경 정리하면 되냐 등기 자료를 갖고 변경 정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자 등기 자료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지적공부에 처음 소유자를 갖다 등록할 때를 법률용으로 신규 등록이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시험 문제 잘 내는 게 지적공부에 소유자 변경 정리할 때는 등기 자료가 필요한데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등기 자료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사정작업을 해준다랬죠 직접 조사해서 결정해준다랬습니다 누가 조사해서 결정하는지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적 소관청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 정리를 다 하고 나면 지적공부 정리 작업을 지적공부 정리 다 하고 나면 관할 등기 관서에 등기 촉탁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등기 촉탁 그럼 등기 촉탁은 이제 무엇이냐 하면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나서 등기부 정리해 주는 행위를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데 자 이 상황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한필지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가 있으면 구청에 대장이 있고 지적공부 지적공부 등기수에 등기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등기부 그러면 땅의 자 소재가 노량진동 지번이 10번지 지목이 대 면적이 2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소유자가 값 이렇게 돼 있다면 등기부의 땅이 처음 등기나 할 때는 이 대장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가 그대로 등기부에 등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등기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대장에 등록된 토지 표시를 그대로 어디에다가 표 제 구라는 데에 등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땅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대장에 등록된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갚고 그대로 등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상황은 뭐냐면 지적공부에 땅이 등록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대장과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땅 정보가 변경이 될 때는 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지적공부 기준으로 등기부를 변경 작업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를 등기부를 처음에 소유자 이름을 등기할 때는 대장 기준으로 소유자를 등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소유자는 반드시 화살표가 거꾸로 옵니다 등기 기준으로 대장의 소유자를 갖다가 변경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 등기 촉탁이란 지적공부 정리하고 나서 등기 촉탁 한다는 건 지적공부에 토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정리되고 나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소재 지번 지옥 면적은 의전 기록이라는 것이죠 요거를 갖다가 고쳐달라고 대장 정리한 구청장이 등기소에 서류 쓰는 행위를 갖다가 법률용어로 등기 촉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등기 촉탁은 뭐 했을 때 등기 촉탁이 대상이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장에 땅 정리했을 때가 등기 촉탁의 대상이지 뭐 땅 정리한다는 건 소유자 정리하는 게 아니라 갑이 소유하는 이 땅에 노량진동 10번지 대 200제곱미터 이거 정리하는 게 땅 정리하는 거 아니야 요거를 법률용어로 이제 바꾸면 마무리 작업이 되는 겁니다 토지 표시 변경 등기에 대해서 촉탁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뭐가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니냐 요게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니죠 첫 번째 신규등록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땅을 정리했을 때 요거 땅을 정리했을 때만 등기 촉탁의 대상이지 소유자 정리는 거꾸로 등기부 기준으로 또 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적공배도 소유자 정리할 경우가 있죠 그러면 지적공배 무엇을 정리한다는 또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니냐 하면 소유자를 갖다 정리할 땐 등기 갖고 거꾸로 지적공배 소유자 정리하는 거 아니야 그럼 따라서 소유자를 정리했을 때는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끝납니다 시험 문제는 그 다음 마무리 등기 촉탁에서 등기부가 다 정리되고 나면 지적정리 통지 해주면 돼요 지적 정리 통지 그럼 지적정리 통지라는 것은 이제 가죠 지적공부에 지금 대장에 소재집원 지목면적 정리하는 걸 지적공부 정리 지적공부 정리 다 끝나면 관할 등기관사의 구청장이 등기 촉탁 촉탁 해갖고 등기부의 소재집원지역 면적이 다 정리되면 그 정리했다는 사실을 대장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죠 그러면 대장의 소재집원지역 면적이 등기 촉탁에서 등기부의 소재집원지역 면적이 다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 정리된 내용을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지적정리 통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통제 대상이 통지는 언제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15일 내에 등기완료통지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인데 의외적으로 등기 촉탁이 필요가 없는 경우는 7일 내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지의 대상이 무엇이 통지의 대상인지 정리하셔야 돼요 통지의 대상은 지적 정리했을 때가 통지의 대상이죠 소유자에게 그럼 지적 정리한다는 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정리됐을 때 통지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죠 그러면 통지의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시험 문제 나겠죠 다음 지적 정리 후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는 겁니다 통지의 대상이 아닌 것은 첫 번째 토지 소유자를 정리했을 때는 통지의 대상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지적이 정리됐다 하더라도 그 지적 정리된 소재가 지번이 지목이 면적이 정리된 사실을 소유자가 알지 못하는 때 통지하는 겁니다 고로 소유자 토지 소유자 본인이 직접 민원 신청에서 지적 공부를 정리했을 때는 절대 통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대위 신청이나 특예의안 신청이나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대장 도면을 정리했을 때만 통지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맛백 이유를 들어보면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한 때는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물으면 달라져요 시험 문제가 뭐 있냐 따라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했을 때는 통지의 대상이 아니지만 소유자가 신청이 없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했을 때는 통지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겠고 등록 사항 정정 볼게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정리했을 때는 통지의 대상이 아니지만 소유자 신청 안상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서 지적 정리했을 때는 통지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변별 작업해 주시면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제 지적의 마무리 파트를 가볼게요 마무리 파트가 어디로 가보시면 되느냐 하면은 교재 138페이지 지적 측량 파트 자 이제 이 파트는 지적 파트는 다 끝났고 이제 지적 측량 파트입니다 자 지적 측량 지적 측량 자 이제 이 파트에 이제 잡으셔야 될 게 이제 뭐냐면은 지적 측량은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은 필지의 경계 도면에 경계 그리지 그 다음에 경계점 자표높의 좌표 그 다음에 토지 임야대제 면적 요거 정하기 위한 측량의 이름을 지적 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요 지적 측량 파트에 경계 좌표 면적 잡기 위한 지적 측량 파트에 지적 측량 실시해야 될 사유가 법에 몇 가지가 있는데 실시 사유 뭐 이건 시험에서 뭐 영원한 시험 문제 그 다음에 두번째 지적 측량 구분과 방법 세번째는 지적 측량이 절차인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적 측량 하는데 뭐 이것도 뭐 반드시 시험 문제가 해당되죠 그 다음에 네번째 지적 측량 잘못되었으면 그걸 갖다가 다시 판단해 주는 국가기관이 있는지 그게 지적위원회 입니다 지적위원회에서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4개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집중력은 이제 실시 사유하고 절차 여기에 이제 집중력을 가지셔야겠고 지적위원회나 지적 측량 적부 심사는 매년 나는 주제는 아니라 매년 나는 주제는 이거 두개는 매년 나는 주제 요거는 이제 한 해 건너서 하나씩 이렇게 요거나 이쪽을 번갈아 가서 끼워서 나는 주제입니다 자 이제 먼저 지적 측량 실시 사유 볼게요 지적 측량 실시 사유는 이제 여러분들 교재로 보시면은 자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139페이지에 01 중단에 지적 측량의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지적 측량 실시 사유입니다 실시 사유 일련번으로 보이니까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1번서부터 교재 140페이지까지 넘겨보시면 13번까지 나와 있죠 그게 다음 지적 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는 패턴의 패턴 기본 유형입니다 지적 측량 파트에 자 이제 가죠 1번 지적 기준점 측량 이렇게 부르죠 자 그걸 가로 해놓고 기초 측량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이거 한필지 토지를 갖다가 측량을 해야 될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한필지 토지를 측량 하려면은 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이 근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이 지점을 기준으로 이 부분을 갖다 이 부분을 갖다 이 부분을 갖다 이 부분을 갖다 측량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적 측량 하기 위해서 먼저 지적 측량하고자 하는 지적 측량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땅 위에 설치해 놓은 것을 지적 기준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지적 기준점을 이 지점에 설치하고자 하는 측량의 이름을 무슨 측량이라고 하냐 기초 측량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지적 측량에 사용하는 기준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물으면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적 측량에 사용하는 기준점은 자 자 대한민국 여기 있으면 지적 측량에 사용하는 기준점에 원점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북위 38도 북위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38도에 위치해 있죠 북위 38도 선상에 동경 125, 127, 129도 만나는 지점에 이 원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땅의 산 정상마다 서울은 북한산, 도봉산, 산 정상마다 지적 측량에 사용하는 기준점을 이렇게 설치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지적 삼각점 이렇게 해볼래요 그럼 지적 삼각점은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산봉오리 산 정상에 반드시 위치해 있습니다 그 지반부여 지역에 그 다음에 이 지적 삼각점을 갖다 설치해 놓으면 지적 삼각점을 기준으로 또 밑에다가 산등성이 밑에다가 이렇게 또 이제 지적 삼각 보조점을 또 설치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갖다가 지적 삼각 보조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적 삼각 보조점을 기준으로 이제 누량진동 땅 안에 또 이렇게 또 말뚝을 또 설치 안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이끌어서 지적 도근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걸 시험해서 내죠 지적 측량에 사용하는 지적 기준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자 북한산에 박아 놓은 지적 기준점을 지적 삼각점 산 중턱에 박아 놓은 걸 지적 삼각 보조점 도심지 내에 박아 놓은 걸 지적 도근점 이 세 가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의 이름을 무슨 측량 기초 측량 이렇게 정리하면 끝납니다 자 두 번째 검사 측량 검사 측량은 수행자가 실시한 측량 성과에 대해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지적소관청이 검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거기서 지적소관청에다가 원칙 두 골자 쓰세요 검사 측량은 원칙적으로 동작 구청장이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동작분의 필지 지적 측량을 하게 되면 수행자가 지적 측량을 하게 되면 그 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검사권자가 누구인지 아셔야 돼요 지적소관청인데 예외적으로 서울특별시장도 측량 성과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도지사 대도시장에는 예외 이렇게 쓰셔야지 자 그 다음에 3번 복구 측량 자 갈게요 복구 측량은 이거죠 복구 측량은 자 요 토지를 갖다가 지적 측량 해 놨으면 요게 이제 측량 측량 결과가 토지 대장에 면적이 등록돼 있었겠고 지적도에 경계가 그려져 있었겠죠 자 그런데 토지 대장 지적도가 동작 구청에 있는데 구청이 불이 나갖고 토지 대장 지적도가 이게 불타 없어진 거야 그럼 이걸 다시 살리려면 경계 면적을 갖다 다시 살려야 되잖아 그 이름을 갖다 만들어 놓은 걸 무슨 측량 복구 측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 보시면 4번 신규 등록 측량 이거 용어 쉽죠 뭐 필지를 갖다가 처음 지적 공부에 이걸 갖다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무슨 측량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측량 요것도 배웠죠 임야 대장이 등록된 땅을 갖다가 토지 대장으로 옮기고자 하는 지적 측량을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은 토지 대장 한필지 지적 공부에 등록돼 있는 경계 면적을 두 개 이상의 경계 면적을 정하기 위한 측량을 분할 측량 등록 말소 측량 토지가 바다가 돼 갖고 말소된 부분의 경계와 말소시킬 면적을 갖다 정하는 측량을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측량 여덟 번째 축적 변경 측량은 지적도에 아 그러면 틀리지 지금 그거 축적 변경 쓰세요 축적 변경 측량 옆에 지적도 쓰셔야지 축적 변경을 위한 측량이래 지적도 이렇게만 메모해 놓으시면 되죠 작은 축적의 지적도를 새로 측량 해갖고 뭐로요 큰 축적의 지적도로 바꾸기 위한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 한다 축적 변경 측량 이대로 하면 왜 이게 틀린 얘기가 되느냐 임야도도 그러면 여기는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교재대로 질문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반대 축적 변경은 법전에도 뭐만이 대상이다를 반드시 명시해 놨어요 지적도만이 대상이지 절대 임야도는 축적 변경이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질문이 되면 x가 돼 버리는 겁니다 지적도의 정밀도를 높이게 하여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변경 등록하는 게 축적 변경이니까 고 다음에 아홉 번째 지적분배 등록된 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그 오류를 바로 잡아주는 걸 등록사항 정정측량 고 다음에 열 번째 지적확정측량지역 나오면 옆에 땡땡하고 쓰셔야죠 토지개발사업 6글자가 꼭 나와야지 그럼 거기에서 도시개발사업은 14가지 법전에 규정된 토지개발사업의 하나의 A에 해당하는 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토지개발사업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도시개발사업은 토지개발사업의 한 A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측량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측량 이건 그냥 읽어두시기 바라고 열두 번째 경계보건측량 경계보건측량은 고개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토지대장이 있고 지적도가 있는데 자 현지 토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지 이 갑의 토지 이웃하는 토지와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를 땅위가 어딘지를 모를 때 측량을 의뢰해서 토지대장의 지적도에 면접과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땅 주인이 측량을 의뢰하면 경계보건측량을 의뢰하면 도면을 갖고 와서 현지 땅 도면을 기준으로 하면 니 땅에 이 지점까지가 니 땅 소유권이 미쳐 여기 있다 경계점 표의 설치 이 지점까지 니 땅 소유권의 범위가 미쳐 이 지점까지 소유권 범위가 미쳐 이 지점까지 소유권 범위가 미쳐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겠죠 그러면 갑의 땅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끌어서 경계보건측량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은 지적 현황 측량은 무엇이냐 하면 자 이제 이거 자 이 얘기입니다 땅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럴 때는 적용이 안 되고 땅을 갖다가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땅을 필지를 새로 구획했으면 현지 땅이 반듯하게 이렇게 분양이 되겠죠 그러면 지적도에 저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10번지 필지라면 땅 위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다면 땅 위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다면 그러면은 도면에다가 건축물이 지금 덮고 있는 위치를 갖다가 도면에다가도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바깥에 큰 네모는 경계선이겠죠 그럼 이 안에 지금 네모는 지금 색깔이 옅게 칠해져 있습니다 도면보면 이 색깔이 이제 구분되는데 요거는 지금 경계선이 아니라 건축물의 평면도입니다 하늘에서 본 평면도로서 건땅 위에 이 부분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다는 건축물의 위치를 도면에다가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 위에 도면과 땅 위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다는 건축물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해 주기 위한 측량을 갖다가 무슨 측량이라고 한다?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옆에 땅이 또 이제 택지 개발로 분양된 택지라면 이 땅이 또 있으면 건축물이 이 땅 주위는 여기에다가 건축물을 이렇게 평면도 건축물 지어놨으면 도면에도 마찬가지로 이 옆에 땅에 대해서 11번지 건축물의 위치가 이렇게 도면에도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아까 안 했는데 도면에 건축물 위치 등록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등록사항이죠 아까 제가 별도로 안 했습니다 그러면 현행법에는 도면에 토지개발사업 완료한 지역의 도면을 보면 도면 안에 경계선이 있고 그 안에 또 이렇게 선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를 표시한 거다 건축물의 위치를 도면에다가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땅위의 건축물하고 도면에 건축물 위치를 비교하는 측량을 갖다가 무슨 측량이라고 하냐면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13가지가 지적 측량의 대상입니다 그걸 이제 문제 패턴으로 이걸 갖다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141페이지에 그 예를 들어 놨습니다 24의 문제 다음 법령상 지적 측량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재에 나왔던 13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 중에 4가지를 갖다 지문을 끼워놓고 그 13가지 사유에 아닌 거 하나 지문을 갖다 찾아내는 문제 패턴으로 문제 유형이 패턴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에요 자 그 다음에 141페이지 중단에 이 지적 측량의 구분 자 이제 요거 간단하게 구분하고 방법인데 지적 측량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지적 측량 방법은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단어만 대입하시면 돼요 자 이제 보시면 지적 측량에 구분해서 양가로 1 기초 측량 법률용어 형광편 지시고 그건 이미 배웠습니다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의 이름을 법률용어로 무슨 측량 기초 측량 자 그 다음에 교재 넘겨 보십시오 자 142페이지에 이 세부 측량이라는 법률용어는 한필지의 경계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 세부 측량 즉 이거죠 자 여기에 땅 지적 도근점을 설치하는 측량의 이름을 무슨 측량 기초 이 땅 신규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세부 측량 이 땅 임야도에 등록된 땅을 토지당으로 옮기고자 하는 측량을 세부 측량 이렇게 불러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143페이지에 지적 측량 지적 측량 업자라는 제목이 두 가지 제목만 알아두시면 수행자 수행자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걸 왜 써놓은 거냐면 예전에는 다 시험 범위 였으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하고 지적 측량 업자가 시험 범위에서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행법에서는 그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적 측량 수행자 라는 법률 용어 하나만 시험 대상입니다 그 용어 자체 하나만 지적 측량 해주는 사람을 수행자 라고 하는데 누가 수행자인지 한국국토정보공사 하고 지적 측량 업자를 수행자 라고 한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그 파트는 끝납니다 따로 밑줄 굽고 형광펜 굽고 그럴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45페이지 지적 측량 절차 이게 시험 이거요 시험에 매년 출제하는 주제 지적 측량 절차는 어떻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자 이제 하나씩 가보죠 지적 측량 절차는 현지 이 땅을 갖다가 자 이제 소유자 가 이라는 사람이 나 땅을 갖다가 신규 등록 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적 측량 필요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적 측량 이제 해달라고 소유자가 요청하는 행위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의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적 측량 의뢰 누가 하는지를 보죠 자 지문 지적 측량 의뢰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 측량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개 들어보세요 지금 신규 등록 지적 측량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니까 지적 측량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죠 거기에 해당하니까 지적 측량 해달라고 뭐 하라는 겁니까 의뢰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여기가 시험 문제입니다 지적 측량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 소관청에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지적 소관청에 의뢰해야 된다 자 x 누구한테 의뢰해야 되느냐 하면 지적 측량 수행자 그러면 이 자리에 지적 측량 수행자 자리에 이제 시험 지문으로서 지적 소관청 시도지사 이렇게 나오면 x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지적 측량 의뢰가 들어오면 은 의뢰서를 갖다가 이제 갖다 내면은 지적 측량 의뢰 받은 다음날까지 다음날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날까지 자 지적 소관청에게 수행계획서라는 걸 갖다가 제출해야 돼요 수행계획서는 별게 아니고 지적 측량 의뢰가 민원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몇 월 며칠 측량기사 누가 어떤 측량 방법으로 이용해서 측량을 실시하겄습니다 그 계획서를 갖다가 만들어 내래요 자 언제 만들어 내는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적 측량 의뢰 받으면 그 다음날까지 수행계획서를 누구한테 제출 지적 소관청 자 그러면 수행자가 제출한 그 수행계획서의 내용대로 수행자에 소속된 측량기사가 이제 현지에 측량하러 이렇게 이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측량하러 가면 소유자를 입회시켜 놓고 현지를 갖다가 이제 지적 측량 해주면 되겠지 그럼 측량을 하게 되면은 자 측량 성과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측량기사가 구해낸 측량 성과라는 게 나오는데 이 측량 성과가 나오면은 요것을 갖다가 다시 자 지적 소관청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지적 소관청에게 측량 성과를 제출을 하면은 자 지적 소관청에서는 이 측량 성과를 갖고 현지에 이제 다시 확인하러 나갑니다 그걸 일컬어서 검사 측량이다 이렇게 법률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구조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기 때 아까 지적 측량 시시사에 검사 측량은 원칙이라고 제가 써놓으라고 했지만 누가 검사 측량하는 거다 지적 소관청 예외 시도이사가 이제 검사 측량하는 거 좀 이따 지문 정리할 거니까 큰 구조를 먼저 읽히시기 바라고 그러면 측량 성과를 검사했으면 측량 성과도라는 게 발급됩니다 측량 성과도 이 측량 성과도가 발급이 되면은 이 측량 성과도를 갖다가 누구한테 이제 내주냐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내주고 수행자는 그걸 의뢰했던 의뢰인에게 이제 이렇게 교부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구조품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이제 집어넣는 작업하시면 돼요 자 이제 첫 번째 여기서부터 측량 의뢰 수행자 이건 했죠 의뢰는 수행자에게 하지 지적 소관청이 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자 의뢰 들어오면은 수행자는 자 며칠내 지적 소관청에 수행 계획서 작성에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 날까지 세 번째 수행 계획서에 제출된 내용에 따라서 현지의 땅에 이제 측량기사가 측량하러 나가겠죠 그럼 나가면 갑을 2패 시켜놓고 측량을 하면 측량 성과 구해낸 단지 여기서 이제 정리할 게 있어요 측량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기간을 정리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지문 정리 들어갈게요 자 145페이지에 지적 측량 실시 3 찾으셨어요 자 거기에서 지적 측량 기간 며칠 5일 보다 측량 검사 기간 4일 다만 지적 기준점 설치에 측량 측량 검사하는 경우 기준점이 15점 이상인 때는 이하인 때는 4일을 15점을 초과한 때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을 가산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2 지적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해서 따로 기간 정하는 때는 그 합의 기간에 4분의 3은 측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 자 이제 그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어넣죠 뭐 측량 기간 자 이거 여기 있다 5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검사 기간 자 검사 측량 이거 기간 검사 기간 여기에다가 4라는 숫자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측량을 하는데 기준점이 설치가 안 돼 있는 때는 자 2 5일에 가산하라는 것이죠 자 점이 15점 이하인 때는 며칠을 가산 4일 15점을 갖다가 초과하는 때는 4일에 더하여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1일씩을 가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일 자 15점 이하인 때는 5일에 더하여 4일을 가산 15점을 초과하는 때는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을 가산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고 단 측량 기간을 합의한 때는 합의 기간에 얼마는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합의 기간에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것이고 자 교재 넘겨 보시면 이제 뭐를 정리해야 되느냐 자 요쪽 어 147페이지 보시면 측량성과의 검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요거 핵심 체크 요 위자리 위치죠 큰 굴격은 했습니다 검사 측량은 누가 하는 것인데 지적소관청이 하는 것인데 지적소관청이 검사하지 않고 시 도지사가 검사하는 예외를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거기서 핵심 체크 보이십니까 원칙 지적소관청 단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자 이제 요거 하나 더 마무리 하셔야 돼 측량성과는 다 제출해서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시도지사로부터 검사 받는 게 원칙인데 제출이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중요하지 제출이 면제 된다는 건 검사가 면제 된다는 거지 뭐 검사 안 받아도 되는 경우 검사 안 받아도 되는 경우 자 언제 검사 안 받아도 되느냐 하면 자 첫 번째 지적현황측량 두 번째 경계보건측량 검사 면제 되는 사유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지적현황측량과 경계보건측량 성과는 지적소관청 시도지사인 국가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검사 면제 된다 교재로는 147페이지 핵심 체크 바로 밑에 양가로 2 검사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오죠 거기까지 이제 정리하시면은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봤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남아있는 거 측량성과 149페이지에서부터 정리는 그거 다음 시간 첫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